이제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으면 그 사실,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실을 뭉개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은 난 몰라, 난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잡아떼는 것이 그냥 다반사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그런 삶이라든지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 바탕 위에 구조물을 짓는 그런 건축물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그런 삶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사실을 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사는 것 자체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전적 의미의 사실이란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정의하고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그러니까 그 사실이란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 또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는 것이죠. 이미 일어났으면 일어난 거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진행 중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준석 씨가 2013년에 예를 들면 모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상납을 받았으면 받은 거고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 거죠. 받았다는 그런 소위 의욕을 제기한 사람들은 만일 받지 않았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그렇게 당연히 엄하게 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이 하나지 않습니까. 유리를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냐 사전투표 조작을 했냐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냐 그거는 뭐 그냥 했으면 한 거고 하지 않았으면 안 한 거지 않습니까.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좀 성상납 같은 거 받으면 좀 어떠냐 부정선거 같은 거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겠죠.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그냥 한심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건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그냥 왜곡되고 그냥 뭉개고 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은 뭘 의지해가지고 삶을 꾸려갈 수 있느냐. 자식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런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이 기니까 어떤 사람이 상당히 기대를 모았다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서도 최재형 씨는 워낙 올고전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최재형 씨의 그런 국회의원이죠. 종로고 보궐선거에서 최재형 씨의 그런 변신이라든지 처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나온 그런 최재형 씨에 따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참 절로 나오는 이야기가 감투가 참 좋긴 좋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유지했던 그런 이미지를 읽어야 그냥 다 날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최재형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변질이란 것은 과거에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당시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리라든지 그런 걸 급히 지운 사례 또 일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그냥 손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양반도 그냥 만들어진 이미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준석 씨의 도움으로 당대표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됐죠. 국민의힘이 혁신을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정당에게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 선거가 만신창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냥 사전투표에 올인을 했으면 대선이고 지방선거고 상당한 피를 받겠죠. 그런 두 번의 엄련이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걸 다 뭉개지 않습니까. 최재형 씨도 지금 그런 이준석 씨의 후광을 입어 가지고 혁신위원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혁신위원장으로서 참 내뱉은 말이 과간입니다. 과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오르고 감사원장까지 됐는지 상당히 의우심이 듭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조선의보에 나은 기사입니다. 최재형 이준석 의혹에 없는 사실에 대한 정거인멸 교사 성립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도 나가서 한 이야기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일정 문장만 이렇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가서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방송 같은 걸 타면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6월 27일 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정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없는 사실에 대한 정거인멸 교사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기사만 보게 되면 마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자 현재 국민의힘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이 성상납 형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만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없는 사실에 대한 정거인멸 교사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없는 사실에 대해서 정거인멸 교사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최재형 씨가 이준석 당대표가 성상납 그 문제에 관련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기자분이 정확하게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오해 없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람들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최재형 일단 사실관계 확정 없이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단과 추측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준석과 관련된 그런 성상납 비리 의혹이란 것은 의혹 수준을 넘어서서 CCTV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일정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사람을 안내했던 장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회를 맡은 CBS에서 김현정 씨가 묻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회부된 게 뭔가 맹목이 뭔가를 봤다니 정거인멸 교사라는 거거든요. 최재형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아나운서 정거인멸 정거인멸을 교사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정거인가. 결국 성상납 의혹이란 부분이 사실이 돼야 그것을 덮기 위한 정거인멸을 누가 시도했고 그것을 교사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의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말을 더 하게 되면 정거인멸 교사라는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정거를 인멸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짓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최척근인 김모 철근 씨라는 분이 7억 각서를 뜯었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정거인멸 교사 행위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럼 7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써줬냐. 당연히 인멸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써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현정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그럼 성상납 의혹이란 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좀 성립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었어요. 최재형 의원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정 아나운서 참 이 아나운서가 대화를 이끌기 힘드네요. 판사 출신이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짧게 답하면 이런 방송을 이끄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고객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아직 조사가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거인멸 교사만 가지고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형 의원 성상납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정거를 가지고서 그걸 인정할 것이냐는 윤리위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없는 사실 만약에 없는 사실에 대한 정거인멸 교사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정거를 가지고서 인정할 것이냐 그거는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답게 아주 모호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 내용만 보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표현 없는 사실 만약에 없는 사실에 대한 정거인멸 교사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울 겁니다. 원론적으로 맞지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최재형 의원이 일단 사실관계 확정 없이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를 타는 것처럼 충분하게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원회가 이준석이 주도했고 이준석이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서 편을 짰다. 그런 세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재형 의원이 한마디 하실 때 조금 전후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당장 사람들이 입에서 감투가 좋기 좋은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최재형 의원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크게 깎인 것이 국민의힘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인 소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행보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X자를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핵심위원회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마치 이준석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이 되고 나면 아무리 그동안 많은 업적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두 건 정도의 결정적인 그런 설화 사건이라든지 그런 판단 미스를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런 이미지라는 자산이 한꺼번에 그냥 도매값으로 그냥 추락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떻든 올고전 그런 이미지로 많이 각인됐기 때문에 정치판에 뛰어들었어도 본인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발언해야 될 일, 말아야 될 일을 잘 가려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에 대한 정거인멸 교사 성립은 어렵지만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사건은 정거가 너무나도 뚜렷한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사실이기에 정거인멸 교사의 의미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성립한다는 말씀이죠. 하마터면 오해할 뻔했습니다. 압려 판사님이 설마 허소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민경욱 전 의원이 하셨는데 여기서 정거가 너무나도 뚜렷한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란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어난 것이면 일어난 것이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준석의 성상납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고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 거죠. 그 중간에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실이란 거죠. 다시 또 민경욱 의원이 한 말씀을 더 했습니다. 없는 사실이라고요? 판사도 국회의원도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되는 사람입니다. 최재형 의원은 지금껏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실에 눈과 귀를 닫을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건 도대체 혁신위원장 시켜준 데 대한 보호인입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했어야죠. 그대의 저렴한 입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이준석의 사조직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래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조선일보의 스탠스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최재형을 이준석과 묶어서 살려주자. 두번째는 쪼다같은 이준석을 감싸는 찌질이같은 최재형의 논리를 비웃자. 이렇게 아주 좀 가혹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실에 눈과 귀를 닫을 때부터 최재형이란 어떤 인간인지 알아봤지만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여기도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이란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란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성상납을 받았으면 받은 거고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 것이고 그 건과 관련해서 정거인멸 교사를 했으면 한 거고 하지 않은 거면 하지 않은 겁니다.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빙빙빙빙 둘러가서 뭘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사람을 볼 때 아주 사람이 참 마음에 잘 안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명확하지 않은 사람. 무슨 사안이든 간에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지 넘어가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면 이거고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닌 거지. 이건 같기도 하고 저건 같기도 하고 일본말은 까모시레나이라고 합니까? 옛날 오래전에 공부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게 넘어가는 건 아닌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치인들 웬만한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 나라의 앞날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라는 거가 그게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